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여러 동네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오실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과 61장 예언으로 답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예수님에게는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복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예언한 그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이 세례 요하는 이렇게 그 믿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하는 자신의 이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겸손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안은 바다 물결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3년 동안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복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시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흔들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예수님은 여자가 나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어떨 때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잘 알고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충성하고 그리고 원신하고 감당하고 주님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유산은 커지게 되고 또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동일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유산들과 또한 좋은 것들을 나도 누리고 내 자녀들도 누리고 후손들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또한 이런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천국에는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이 하는 믿음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라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으며 힘센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들 가느다란 그냥 물줄기를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굉장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또 이것보다 더 큰 폭포가 있는데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지아 이런 접경에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그런 폭포인데 엄청나게 큰 폭포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물이 강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치 이렇게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냉랭하고 이렇게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강하게 침노하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존 번연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늠름한 기사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 돌진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이 워낙 강하고 세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용감한 이 기사는 칼을 빼들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유일하게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 순례자들이 봅니다. 나중에 그 순례자들은 돌아 돌아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역경을 다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중간에 용감하게 천국을 침묵하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정말 용감하게 굳세게 살아가고 또한 정말로 어떠한 일 앞에 굴복하지 않냐고 죽을 각오로 정말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바라지고 더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배울 텐데 13장에 천국의 비유 가운데 땅 속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땅에 양붙거나 진주를 보고 그냥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죠. 영국에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나중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영원한 하늘 처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바뀌게 되고 변화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광산구 우산동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땅의 것을 여러분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귀하지 않자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화를 내십니다. 또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실 때 채찍을 들어서 생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여러분들 결단력 있는 분이십니다. 화라는 이 표현은 슬픔이나 유감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요. 또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해결하고 그분을 믿기를 왕당히 거부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그런 지경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부하면 복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파가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이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왕광해서 난데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을 때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돌이킬 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 우리의 첫사랑이 혹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골라내어서 특별히 정지하셨습니다. 어떻게 정지합니까? 소동과 고모라 이 땅이 불심판을 당하시죠.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돌아설 경우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믿음에 방학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전할 때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굳건히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분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헌신이 냉랭해지고 성령을 소모를 하면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봄 12장이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 귀신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집을 보니까 집이 청소가 되고 또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비어있을 때 그 귀신이 어떻습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우리가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은혜가 우리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서 의심으로 옮겨가고 중심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아닌 세상 것으로 옮겨간다면 복의 촛때 또한 예수님이 옮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뜨거워져서 주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여 칭찬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키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의 등에 뭐가 있나요? 커다란 등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채워가지고 쩔쩔매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짐이 어디에서 다 풀리게 되고 어디에서 다 놓이게 됩니까?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인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다 풀리고 날 때 그 순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에 여러분들 옷을 입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정말 주님의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 책가방 들어주고 싶고 그러죠. 애들 무거워서 쩔쩔 어렸을 땐 더 무거워 가방이 뭐 이렇게 교과술도 많고 공책도 많아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막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풀어지고 누가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해를 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웬 또 멍해를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나의 멍해를 매고 무거운 짐을 더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멍해라는 것은 같이 어깨에 맨다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이렇게 멍해를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이 멍해를 이렇게 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 두 마리가 멍해를 이렇게 나란히 매고 이렇게 쟁기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세상의 모든 짐을 같이 그 눈높이 하에서 멍해를 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눈높이 하에서 예수님의 폭폭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통화하시면서 마음의 힘과 평안을 얻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